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으로 시작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자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선이 없이 카메라에 연결돼서 마이크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장난감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어떻게 한 건지 자 어쨌든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음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인데 아무런 영상도 없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원래는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집에서 이제 집 방콕하면서 지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좀 한번 다 같이 보자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계획을 한 두 달 석 달 전에 했었거든요 1년 내내 한 3명 4명 정도로만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돌아가면서만 예배 공간에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다 얼굴을 보는데 다 같이 오프라인으로 모이질 못하니 엄청 이제 답답했었는데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전체 행사는 없고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나 모임은 저희는 주일에 하고요 오늘은 직접 연락하고 안 만나면 왠지 고독사 하실 것 같은 분들만 몇 분 모여서 4인 4명 이하로만 모여서 소소하게 그냥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큰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각자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이제 좋은 설교들 유튜브에 많으니까 오히려 추천해주면 저도 가서 설교 좀 들어볼게요 그것보다도 그냥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좀 감사 제목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길섭 교회에 어떤 소식들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이렇게 무선 마이크 한 게 물론 이렇게 제가 하도 장난감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마 이제 새로운 곳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교회가 이제 3월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신림 쪽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오전에만 예배 공간을 쓰기 때문에 오후에 쓰질 않아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오후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공간을 좀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해서 교회의 공간이에요 아예 거기는 그래서 좀 더 이쁘고 좀 더 교회스럽고 그런 공간을 참을 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선배 목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물론 지금 있는 빅퍼질문화연구소도 좀 도움을 받은 거였어요 선배 목사님께서 보증금을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월세만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퍼질문화연구소와 또 도와주신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보잘것 없는 목사지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인대료 부담이 조금 떨어지고 보증금을 단기간에 빨리 모아야 하는 그런 압박이 좀 줄어들어서 성도님들이 제가 좀 불쌍하다고 사례금을 조금 측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개척교회로 우리가 시작한 지 3년 차에 제가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아서 최소한 월세나 제 생각에 학자금 대출 제가 학교를 척사까지 두 군데를 다녀가지고 조금씩 내고 있는데 그 정도 부담만 해결된 것만 해도 저한테는 엄청난 조금 위로가 되고 특별히 아마 학교를 내년에는 쉬고 기관 일만 하거나 혹은 학교를 하루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학교 가보니까 제가 저는 이제 방학했거든요 어제 그저께 학교 수업은 끝나가지고 방학을 하고 왔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의 피로감이 어떨지 되게 체감이 되는 게 영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게 에너지가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수업을 하는데 그 전에 영상을 다 완료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틀 일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쭉 하니까 그리고 기관 일을 하고 하니까 주중에 제가 책을 보기 좀 어렵고 다른 모임을 만들기 너무 어려웠는데 약간 교회가 이사도 하고 조금 안정화되고 이러면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유튜브든 다른 온라인 모임이든 뭔가를 좀 창의적으로 하고 저도 새로운 기술 개발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2021년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의 연말이니까 지난 올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들을 좀 나눠보면 제가 거의 1월부터 9월까지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시간강사 초등학교 시간강사로 원래 1학기에 월라스모금까지 세계 초등학교에 시간강사로 계약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매번 2주 단위로 학교에서 2주에 와주세요 2주에 와주세요 하면서 결국에는 한 학기를 아예 못 갔는데 시간강사 중에 프리랜서죠 프리랜서는 일을 안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몇 달을 그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아슬아슬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는 분 모르는 분 여러 여기저기서 조금 후원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좋은 기억으로 제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제가 어떤 노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중증복회에 제가 꿈이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올리고 이중증복회에 대한 생각도 좀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계획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이제 여러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플러스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할 때 정말 의미 있는 서로의 도움 어떤 서포트를 제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만큼 뭔가를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뢰관계 같은데 제가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2021년 그 이후에도 계속 목회자로 자라나갈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제가 눈으로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유튜브를 그렇게 길게 보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하게 했지만 재미있는 게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분들이 조금 생겨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근무한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뭐 오프라인으로 제가 만나고 공부하는 친구들 이상으로 되게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또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다 보니까 아 이게 같이 이분들도 좀 생각을 했고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그게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있는 한 친구들에게도 또 자극이 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끔 이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유튜브 통해서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 소망에는 저희가 코로나 훈련을 통해서 항상 예배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뭐 한 다섯 명이 모였다 그래도 줌으로 온라인은 항상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이렇게 좀 해보고 있고 저도 하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렇게 친구가 되고 또 내년에도 알게 되는 분들도 언제든지 줌으로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의 이런 소통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참 감사기도 제목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고 심심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감사를 좀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으로 또 여기저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연락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 안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소식도 좀 나눴는데요 좀 아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교단 문제나 공간 계약과 여러가지 또 내년에 숙제들이 또 막 있습니다 숙제들이 많고 아직도 불안 요소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재미에 유튜브로 같이 소통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은 잘 출연해서 주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연말도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생각이었습니다